신앙의 용어 가운데 연합 신앙의 용어 가운데 연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연합, 신비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이시죠 그리고 주님과 우리 성도들이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다, 가족이다 그 말은 모두가 다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서 하나의 명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기관과 부서장들에게 또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시는데요 교회의 기관과 부서도요 다 하나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데 아주 원동력이 되는 것이 기관과 부서입니다 그래서 기관과 부서장께서 그 기관과 부서를 잘 화목하게 또 잘 이끌어 가시면서 서로 옆에 있는 기관과 부서들이 연합되어질 때 우리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다, 가족이다 또 기관과 기관, 부서끼리 어떤 또 연합행사를 하고 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님과 연합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기관과 부서들이 서로 연합하고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아름다운 종들,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게 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이익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에게 큰 즐거움이 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옳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옳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또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손해가 나더라도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또 자기의 취향에 맞고 또 옳다 그렇대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 일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들어오면서 아, 이 일은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고 이 일에는 열심을 쫓는 그런 일이 있냐는 것입니다 일단은 행복한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과 열심이 자신 안에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즐거움 그것만 위한 그런 관심과 열심이 아니었다면 좋겠고요 이 관심과 열심이 다른 사람과 또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좋은 것은 그 관심과 열심을 내서 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는데 나 하나에 편하고 나 하나 즐겁자고 하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관심과 열심을 내는 일이 주변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에 조금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이었으면 더 좋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이익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면서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냐면 책임감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공동체를 위해 자신이 해야 될 일이고 사람들을 볼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익이 되지 않아도 또 취향에 맞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책임감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익이 되든 즐겁든 즐겁든 옳은 일이든 책임감이 있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하고 공동체에 유익되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니헤미아가 3차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가옥들이 건축되면서 1, 2차 포로들이 와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았는데 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니헤미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하죠 물론 방해도 있습니다 도비와 산발렛 개쌤 이런 고춧가루 삼형제가 와서 방해도 하고요 내부적으로 보니까 지도자와 부유한 자들이 타락해서 막 금리를 높여 고리대검을 하고 있고 부패하고 타락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정리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싼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벽을 쌌는데 그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수도라는 데는 항상 위험한 곳입니다 적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곳이 수도 아닙니까 거기만 점령하면 나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돼서 예루살렘 성벽은 쌌지만 사람들이 사는데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이고 불편한데 이곳에 사람들을 거주해야 되는 마지막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죠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기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에미아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의무로 책임감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강제를 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요구 앞에서 때로는 억지로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남들은 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자기의 이익이 돼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취향에 맞아 즐거워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이익도 안 되고 취미도 아니고 즐거움도 없지만 때로는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은 사람들은 거룩한 부담에 순종할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직분자와 일반 성도들하고 구분되는 점이 그 점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의무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에 뛰어들 수 있을 때 그것이 사명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익을 따지고 즐거움을 따지고 이러면 그것은 사명자나 직분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요구되어질 때 인간적인 의도가 아니라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고 내 취향에 맞아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이 자리를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하는 거룩한 부담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없으면 교회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피곤해도 잠을 쫓아가면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바빠도 시간을 쪼개서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에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는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에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 쓰시기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순종을 위해서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외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재산을 다 바쳐 초대교회처럼 다 팔아서 바치라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20살 교회 와서 봉사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시간을 좀 내서 때로는 조금 물질을 조금 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게 아멘으로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참된 일꾼이고 또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담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직분이라는 사명이라는 책임을 갖고 자리를 지켜야 될 때도 있고 일에 참여할 때도 있다 이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크고 사명이 투철해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거주하였고 다음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렇죠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보다는 거할 확률이 낮았죠 신앙의 요구 앞에서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에게만 요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비 뽑는 건 마찬가지죠 9명은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재수 드럽게 없네 그런 것이죠 남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죠 다 같이 하면 덜 힘든데 나만 하라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순정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시험에 드는 경우 많습니다 나만 하라 그러면 자신에게 무엇인가 요구되어질 때 신앙인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번 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근데 불평하면서 재수없다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과도 그렇고 그 이후에 자신에게 닥칠 여러가지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하는데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조금만 내라는데 나는 많이 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불평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한 죄수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순종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투표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선택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행운권 추첨을 하고 경품을 하고 그럴 때 이거 뽑히면 난리 납니다 막 와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바구니 하나 받으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셔서 이번에는 네가 땀 좀 흘리고 네가 이번에는 조금 흘려 좀 하고 시간 좀 내서 일에 동참하라 너 뽑혔어 죄수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본인의 믿음이 푸쩍 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음엔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더 조금 더 많이 요구되어짐이 있어도요 기회로 알고 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한번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하실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멋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는 자입니다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섰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다 내가 희생해서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다면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손 들고 자원하며 나섰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 그 사람을 축복한 거죠 왜요 너무 아름다우니까요 자원에서 남들은 지도자들은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머물고 제비 뽑아가지고 또 채웠는데 부족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함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한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원이라는 것은 모든 수구와 희생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손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자들이 지금 전부 확정된 것입니다 신앙의 요구 앞에서 자원함으로 응답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신앙의 사명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이 자원함입니다 책임 때문에 의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뽑혀서 추대되어서 또 밀려서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자원함이 가장 정상에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 멋진 신앙이죠 그러나 여러분 책임감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제비 뽑았는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자원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장 부서장 여러분 2017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뽑히기도 하고 임명되기도 하셨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은 제가 자원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기관과 부서 공동체를 정말 아름답게 한번 이끌어보고요 다른 기관과 부서와 연합하면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항상 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여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시간 내야죠 땀 흘려야 되고 때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물질도 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해가 아니고 그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1년 자원함으로 사명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는가를 낱낱이 세워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어쩔 때는 모여라 시간을 내는 것도 있고요 어쩔 때는 무엇을 하나 하자 그래서 또 헌금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같이 일하자 해서 땀을 요구할 때가 계속 있습니다 꼭 일꾼이 아니더라도 사명자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밀려오는 신앙의 요구 앞에서 정말 흔쾌하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신앙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신앙생활이 맞대가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조금만 열심히 살면 조금만 저축하고 또 조금만 저기하면 감당할 수 있다면 자기 삶을 좀 쭉 정리해서 그 순종에 아멘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손해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늘 살아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혹시 목사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리한 것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 시간 조금 내고 땀 조금 흘리고 또 이렇게 물질 조금 더 내면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요구하는데 그런 작은 것들을 흔쾌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이 자라고 사명감이 커지고 그래서 하나님 쓰실 때 언제든지 아멘할 수 있는 성숙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편 51편은 여러분 다윗의 회개시 아닙니까 바세바 범하고 나단이 이야기했을 때 회개하는 시인데요 12절 이렇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두소서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운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개 잃어버리면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 회개하는 그 마지막 소절에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사명 받은 자들에게는 신앙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자원함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요구 앞에서 즐거움으로 책임감으로 자원함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 올 한해 기관장 부소장 여러분은 멋진 일꾼들에게는 멋진 일꾼들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신앙의 요구 앞에서 즐거움으로 책임감으로 자원함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올 한해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요구 앞에서 정말 자원함으로 응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기관장 부소장 여러분 되시고 또 신앙의 요구 앞에서 자원함으로 응답해서 삶이 하나님 때문에 풍성해지는 귀한 복을 노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